다음 타겟 아시아드 주경장 S야 11번 당신 누구야 예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 대 11 넘으면 터집니다 지금 폭탄 어쩌고 했는데 경기 지원 시켜봐요 앉으세요 둘 다 강도윤과 관계 있습니다 어딨어 폭탄 선택을 안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로 갈래요 내려와 우린 지금 뭘 속여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디를 터뜨릴까요 어디를 터뜨릴까요 어디를 터뜨릴게요